패션분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패션이 너무 날씨가 많이 더운데 정말 과감하게 또 시원하게 입으셨고 헤어스타일도 너무 이쁘셔가지고 조금만 있다라고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 좀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쪽 이쪽 오셔가지고 좋습니다. 일단 반갑습니다. 저 쌩얼인데 근데. 저도 쌩얼이에요. 저도 있다 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날씨가 좀 많이 덥죠 오늘? 네. 일단 더운만큼 또 좀 과감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일단은 뭐 패션과 좀 관련된 일이라던가 아 래퍼예요. 래퍼? 네네. 지금 엠넷 방송에 나오고 있는 퀸 와사비입니다. 혹시 퀸 와사비의 와사비는 본인의 헤어색 색깔 때문에 와사비를 하신 건가요 실례지만? 어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요. 아 진짜로? 퀸 와사비? 어 엠넷 굿걸 방송 많이 봐주세요. 엠넷 굿걸? 네. 혹시 래퍼들만 나와서 하는 그런 또 프로그램? 아니아니요. 래퍼도 있고 네. 어 아이돌분들도 있고 R&B 싱어분들도 있고 나름 또 좋은 재능이 있으시잖아요. 뭐 잠깐이라도 살짝만 한번 좀 들어볼 수 잠깐 살짝만.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. 약간 뉘앙스만이라도 일단은 래퍼시지만 뭐 사실 딱 겉모습 봤을 때는 굉장히 몸매 관리를 좀 잘하신 것 같아요. 아 안합니다. 안합니다. 살쪘습니다. 살쪘습니다. 아 그 말은? 나는 관리 안해도 이정도다라는. 아니아니아니아니. 진짜 살쪘어요. 옛날에 더 좋았다는 말씀을? 네. 지금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. 옛날에 더 좋은 모습을 좀 보려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까요 혹시? 네네. 본인이 래퍼시니까 본인의 뭐 래퍼 롤모델 아니면 내가 롤모델이 되겠다. 나는 좀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.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. 래퍼로서의 뭔가 본인의 그런 포부 한번 들어볼게요. 그냥 뭐 재밌는 거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재밌는 것 좀 많이. 네. 지금 이제 오늘 방송 촬영하러 가요. 아 오늘도 오늘 아까 말했던 굿걸? 네. 촬영하고. 아 혹시 뭐 몇 시 하시고 이런 거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엠넷에서 목요일 밤 9시 반에 촬영합니다. 아 9시 반에 본방을 합니다. 본방 사수 꼭 사수를 이렇게 해야 되나요 혹시? 네 이렇게 이렇게. 아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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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네요. 자 출발연수. 구독 좋아요.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 고맙습니다. 예. 썸네일 안 할게. 썸네일 다시. 안 예뻤어. 안 예뻤어. 네.